우와, 몰아요 지금 식탁을 모으고 있어요. 역시 식탁이에요. 웬일이야, 웬일이야. 샤벳은 지금 보시다시피 공주님처럼 정말 온순하고 착하고 동생들 위해서 다 양보해 주는 그런 착한 언니고요. 양보해? 기쁨 있다, 진짜. 둘째가 아이스인데 인색 포메인데 굉장히 싸가지가 없어요. 자기가 무슨 왕인 제적을 받아야 되고. 저 포메 앙칼짐은 정말. 크림이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좋아하는 성격이에요. 여기서 불러도 달려가고 저기서 불러도 달려가고 그냥 해맑은 아이. 순하게 생겼다. 자기네들끼리는 안 싸워요, 강아지들이? 싸울 수가 없어요. 왜요? 서열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. 1등이에요, 서열 1등. 십덕이 꼴찌예요. 꼴찌예요. 꼬매가 위고. 꼬맛이 싸워요. 꼬맛이 싸워요. 꼬맛이 싸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